똥국제강 똥국제강 버텨보자고요 똥국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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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규상장이죠? 위꼴에 달았는데 자 추세선언 스타일이 일단 1일 3번 갖고 싸우자고요 1일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한국항공우주 자 이 친구는 3일 3번 갖고 싸우자고요 말도 많았던 과거의 종목이죠 자 STX 엔진 STX가 올라가더니 STX 엔진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오고 가야죠 며칠 선 자 3일 선 갖고 싸우자고요 STX 엔진 3일 선 갖고 싸운다 내가 관심용목이 없나 누군가 조선기자들 중에서 크게 많이 안 봤어 네 들어갈 데가 없네요 들어갈 데가 없네요 일단 여기 자 비상교육 오늘 디지털 교육으로 비상교육이 오늘 교육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시오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초선을 1,2선만 갖고 일단은 싸우자고요 윗골이 달렸네요